데리 Quran 데리 문 켜볼까요? 네 색색이랑 같은 색이니까 코만 켜보도록 할게요 옺ок 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나올까요? 예쁘다 너무 예쁜데? 곡alog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형범등 L범등 두개 해놓은 느낌이 딱 드네요 이게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칫이 정말 고르게 칫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맞아요 정말 감정으로 푸륵이 되잖아요 이거 주광색 9500K 한자톤만 있나요? 아니요 정구색도 있어요 아 정구색도 있나요? 아 제가 추천받은거 사실 요색까지 발라간다 그래서 주광색 갖고 왔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정구색도 한번 색상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극비리에 챙겨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와 진짜 이거 복숭아야 돼요 너무 귀엽죠 귀엽기도 하고 왕관이랑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광색이 잘 나가는 제품이라 요 신제품은 제가 알려드린 주광색만으로 제가 먼저 출시해야 돼요 그쵸 그쵸 요게 600 장점은 뭐 다 똑같죠 네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30W 타입 일자 등기구라던지 아니면 터널형 등기구의 대체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아아 방에 쓰셔도 되고 네네네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너무 귀여운 제품인거 같아요 아 얘를 보다가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죠 크롭이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방 같은 데도 괜찮고 좀 협소한 공간 같은 데도 베란다 오른데도 너무 좋고 그렇죠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가게라든지 가게는 조금 복도형 그런 느낌인 창고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쓰기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소한 공간은 네 네 뭐 감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급한다는 다야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사용처에 대해서 요즘 잘나가는 사용처들을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어 천이백 사이즈가 침부됐던 모든 장소에 딱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당구장에 보통 레일등도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길다란 형광등 사던 데가 1단짜리 땅이 너무 어두워 어떡하지 더 연결할 수는 없는데 2단짜리에 2단짜리에 네네 이 제품 자체가 네네 펜던트도 가능하고 데이시웨이도 가능하다보니까 네네 주차장 주차장 같이 여러 개가 정독이 되는 곳에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네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네네네 싱크대위라든지 가정에 사용하시거나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순환조동이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DBF060C 잘 알아봤죠 네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해주신 네네네 파티를 위해서 마무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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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